1 2 턴 따라 따라 써니야 써니야 이리와 200이요 200이요 또 야 비가 와 가지고 최근에 여기까지 다 넘쳐서 지금 잠수교 통제 됐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금 걸려있고 비가 너무 휠려 가지고 야 이 녀석들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지금 여기 오태야 가마우지가 살았어 죽었어 가마우지 봐 여기서 가마우지가 살았어 죽었어 오태야 가마우지가 살았어 죽었어 살았잖아 얘가 지금 지쳐 가지고 우리 넘치니까 오태야 살려줘 살려줘 안돼 안돼 살려 오토어 안돼 오토어 뒤로 살려줘 가마우지가 지금 물이 넘쳐서 견디지를 못한 거야 지쳐 가지고 지금 뻗어 있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야생동물로 봐도 공격을 안해요 써니 뒤로 써니 뒤로 옳지 지금 며칠동안 장마가 졌어요 잠수교가 물이 넘쳤기 때문에 통제되고 넘쳤기 때문에 가마우지가 아이고 이 녀석 봐 아이고 야 오토야 다른 개들 같으면 가마우지를 벌써 물었죠 근데 지금 오토는 자 물지마 오토 뒤로 기다려 쉿 웨잇 자 오토는 동물을 사랑하는 오토입니다 가마우지가 지금 지쳐 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해요 왜냐면 며칠 동안 이 잠수교가 넘쳤기 때문에 이게 넘쳐 가지고 가마우지가 쉴 데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뻗어 가지고 지쳐 가지고 쓰러졌어요 조금 있으면 내일쯤이면 이제 기력이 회복 될 거야 살려줘 가마우지는 아유 불쌍해 가마우지 자 오늘은 우리 한강에서 여기까지 지금 막 휘에 휩쓸려 가지고 물에 막 걸린 거야 이렇게 나뭇가지 쓰러기가 걸리고 한강에 무서워요 장마철에는 잠수교 다 파이고 우리 여기까지 다 휩쓸고 지나간 거야 오토 히어 가마우지 살려줘 이래 써니도 이루와 써니도 이루와 오토 이리 오토 히어 이루와 그렇지 가마우지 나 살려줘 우리 우리 애들은 착해요 이렇게 다른 개들 같으면 막 야생동물이니까 물고 뜯고 막 죽이고 할텐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 옷도 착해 아주 평화로운 우리 오토네 식구들 평화주의자 옳지 잘했어 아 오늘 어저께 까지는 물이 넘쳐 가지고 못 나왔는데 하루 사이에 물이 쫙 빠졌네 나뭇가지 라든가 이런게 막 걸려 여기가 막 이렇게 휩쓸리니까 신났지 어제 못 나오고 그제도 못 나오고 비가 와서 서울이 비가 얼마나 왔어 엄청났지 아유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유 이베기 지나서 겁도 없이 막 물에 들어가자고 이베기도 들어가고 써니도 들어가고 오토는 들어가지 말고 오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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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이제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옳지 아이고 우리 아들 말 잘 들어 이렇게 썰 덥부대 올라가니까 바로 올라오네 이베기도 올라와 우리 이제 가마오지 한번 보고 이제 우리끼리 놀자 가마오지가 야 오토야 안돼 하지마 가지마 쟤 씨라고 놔둬 니 가면 겁먹지 자 가마오지가 지쳐가지고 그래 지금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쉴 데가 없었던거야 안돼 이리와 오토 옳지 우리는 오토 이렇게 말도 잘 들어 가마오지가 있어도 공격하지 않고 옳지 오토 자 오토 오토 고 옳지 아유 잘한다 거기 담그고 와 그렇지 자 이제 올라와 이제 오토야 올라와 그렇지 아이고 우리 오토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야 이 녀석들아 가마오지 가마오지야 가마오지 잘 쉬어 야